라면 먹고 가야지 라면 먹고 갈 건데 라면 먹고 갈 건데 이거 파스타 먹으러 가요 로제 파스타 괜찮지 못해 어떻게 하는 거야 헐 이거 그러네 1인석 그런 거 아닌가 멋지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한 명 한 명 아 네네 지금 위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네네 네네 누구세요 네네 오 아 네네 아 네 네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저거 보자 이거 뭐라고요? 아오리라면 이거 그 다음에 아오리라면 타슈 뭔데? 그냥 라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오리라면 라이트라면 이게 뭐야? 이게 뭔데 아니 타슈는 뭔지 아는데 그거 라이트 라이트 기본 토핑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타슈 아스마 타올 파 맴마 아오리라면 마늘은 아오이 라면이다 기분 좋다 파는 탕탕 그 다음에 비닐소스 매운맛 조절 음 기본 토핑 토핑 추가해야 되는데 차슈 할까요? 아 맴마가 죽순이야? 어.. 차슈 두 당 차슈 두 당하고 그 다음에 식사료 식사료는 없고 음료는 음료는 라무네가 뭐예요? 라무네가 뭐예요? 라무네가 뭐예요? 라무네가 뭐예요? 아 계란 추가해주세요 사실 계란 있었는데 계란 일본어로 아지타마곤과 저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했었거든요 어머 여기 봐봐 어디있어? 신기하지? 아따! 아따! 근데 약간 이렇게 돼있어서 혼자 먹는다는 느낌은 안 나요 부끄러워 아지타마곤 한번 아지타마곤 앞으로도 그래야맛이 TAμέ곤 뭔가 이렇게 돼옹굿 정말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한국어로 아지타마곤 너무 좋고 너무 좋죠? 이들은 진짜 아지를 딱 보냈다고 생각하고 앞두고 말 때인은 또 제 아마곤 여기서 멈췄면 부족해 엄청 싹 혜정이 널렸는데? 어떻게 하는거야? 어떻게 하는거야? 저기요 그 밑에 이거 떨어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이거 뜯으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불러드릴까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치고 갈게요 자리한테 이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지금 위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예수 온라인 더 줘! 또 줘! 다 줘! 라면 많이 드소! 감사합니다. 아오리라면에 소라 들어간 메뉴는 없나요? 소라라면 같은 거. 먹어볼게. 맛있다. 맛있다. 면이 엄청 얇다. lumière WHISTLE 열심히 이틀 길 그런데 이틀 길은 이즈의 회사에 근데 김은 왜 있는거야? 김은 왜 있어? 맛있다오 방에 코에 김 묻혔다 못생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고춧가루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아 무슨 맛이냐구요? 그냥 라면 맛인데요? 근데 국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약간 껄끈해요 껄끈함만 해도 되겠다 이거 죽순이 있어 무슨 맛이냐 왜이렇게 먹어야해? 이게 더 맛있어 아니 근데 공기밥 추가한게 나 안해 근데 공기밥 이게 더 맛있어 ㅎㅎ 자 이제 거의 다 먹으면 더 맛있어 김밥도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 저녁에 왔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또 먹으러 와 왜 이렇게 할라고 해보실래? 너무 추워 맛있다 겁나 맛있는데 음 맛있어 멸치 너무 плох 네 반지러워 그리고 여기 너무 먹어 너무 오랜만이네요 얘는 다 먹어서 요거는 마늘에 제일 먹는다 근데 이게 더 맛있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먹는다 먼저 먹은 이렇게 number 2 아주 맛있게 먹은거같아요 진짜 맛있어 오늘 저녁땐에 에어컨 연주가 되나봐 몇 분이세요? 60분이세요? 끝까지 하세요 락처 저거 먹어야지 드디어 마셔지기 락처 그리고 닭둑이 마셔지기 마셔지기 소금 마셔지기 고춧가루 마셔지기 사주 추가했어요 더 줘, 또 줘, 다 줘 아 로파리야 나 이거 한 개 더 남았다 아 로파리야 피부에 아무것도 안달라요 그냥 똥꼬인다 똥꼬인 답변에서 2 mechanical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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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추가시켜서 그럴걸? 뭐지? 타슈랑 계란이랑 이거랑 추가시켜서 그럴걸? 한 끼에만 6천원 비싸긴 하다. 인정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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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